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미국 대표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표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방탄의 다이너마이트는 이 목록에서 346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인 올 K-POP에 따르면 이 목록에 오른 한국 가수는 BTS가 유일하다면서 그만큼 엄청난 그룹임을 전세계에 공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롤링스톤은 BTS의 빌보드 싱글 차트 첫 1위 곡인 다이너마이트가 세계를 정복 중인 한국 그룹의 랜드마크가 됐다면서 패권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다고 엄청난 호평을 했지요. 롤링스톤은 지난 2004년 베스트송 500목록을 만든 뒤 17년 만인 이날 254개의 신곡을 추가해 새로운 베스트송 500목록을 발표했는데요. 롤링스톤은 역대 가장 위대한 노래 목록을 리메이크하는 데에 250명이 넘는 예술가, 작가, 편문가 등 업계의 유명 인사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롤링스톤에 따르면 2004년의 베스트송은 록과 솔 장르가 지배적이었으나 새 목록에는 힙합, 모던 컨트리 등이 더 많이 포함됐다고 전했는데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저명한 롤링스톤의 음악적 평가 베스트송 500목록에 드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더욱 알려졌으며 기네스 세계 기록도 추가했다고 영국의 기네스 측이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목록에서는 솔의 여왕 어리사 프랭클린의 리스펙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